두 장 변화조네 오오 파란 카드 안나왔다 아 근데 진짜 잘나왔네 후파 다시 면 개 잘나왔네 정말 후파 대겐 하위모가 필요한걸까 킹썬개슬기 킹썬개슬기 넉 continu 선생님 제가 그럼 사일런스는 승률 40% least 위처 디펙터 아이언 브룰스 10%도 안나와 이거 분명 주인공이 사일런스라서 그런거 맞죠 네 네 이거 그냥 백 두껍게 갈까 아이언 브론즈 브론즈 클레드 두껍게도 합하기 없으면은 도움이 안되는거 아닌가 그냥 얇게 가야되나 버퍼 못참지 삶쓸기? 삶쓸기 어떤 1개월 부속간사입니다 투머치 휩쓸기 야 이게 삶쓸기다 무대를 휩쓸어 놓으셨다 수위도양턱 세장을 붙여서 셔플할 줄은 몰랐지 그치만 그게 접탑인거 버퍼 안나오는거 이런걸로 하나하나 다 꼽으면 접탑 못하는데 근데 그래도 꼽네 진짜 도야 두각보다 배터리가 좋은가 냉정함 결국에 서편에 냉기 섞는게 제일 낫지 않나 그거 원한다고 되는건 아니긴 한데 킹선 가슬기 세장이란게 좀 나오면 안될까 비행기 폭포 그럼 하지마 쪼개는 가면 밀집하지마 퐈하 아 재구성을 못쓰는 터보 너무 안타깝네 터보 하나 더할까 터보 터보 솔직히 너무 좋지 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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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ский 시드 미션에 거시면 하실래요 힝 미션 지금 걸려있는거 끝나면 몇시일지 모르겠네요 애매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잠을 자야 방금 타격 두대 때릴 수 있었네 잘못했네 버퍼 잘 가고 버퍼 잘 가고 이르렴트 버퍼 잘 가고 서지나 편향 중에 하나도 안나왔네 무지개 컴드 버퍼도 땡기네 전경기 물카라 왕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왕관 먹으면 서지 편향을 서지 편향 맞추기 힘들어지는데 근데 나머지 두개가 지금 너 별로라 아니면 지금이라도 유성타격을 뽑아 근데 유성타격이 있어도 지금 지금 드로우가 냉정한 컴드로 밖에 드로우 못하면은 스네코 유성도 지금 딱히 그렇게 좋을 것 같지도 않고 트롤라벤은 파란색 나오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빈 음 번구 꽃은 말고 컴드 맥정함 냉정함이랑 저거 뭐냐 터브랑 이렇게 렘리니뿔 펜촉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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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 편 놔주면 좀 마음 편할텐데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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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렬히 기침하며 나아갑니다 격렬히 기침하는 디펙트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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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콰아아 붉은 가면 홀로그램 투맨이 홀로그램 아니야 으음 나 몰라 두 장의 카드를 변합시키면 안되지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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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넘감 숫돌 아이 뭐 숫돌이야 아잇 아잇 디넘감 숫돌 아이 뭐 숫돌이야 아잇 숫돌인가 그냥 돌인가 숫돌인가 그냥 돌인가 으아아아 역시 터보 많은게 없지 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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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선여같다 아 탐색 너무좋아 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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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기념품 이거 삶힘인데 수리검도 너무 아깝고 냉정함은 하나 더 써도 되겠지 반복을 못쓰는 것도 좀 많이 아쉬운데 아 뭐야 할게 없어 3선 휩쓸기 뭐야 왜 이렇게 세요 왜냐면 디펙트니까 디펙트가 강한데 문제라도 나를 실패兩인 아무튼 전 구조 도둑 쌍터보다 아빠졌네 아 근데 뭐 긁어내기 긁어내기 쓰고 싶다 홀로그램 홀로그램 4장이나 써도 되나? 3장이면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후파 돌릴 거 생각하면은 술이거 마쉽다 이 정도면 뭐 거의 파워 없는 디펙트 수준 아닌가 그래도 소세트 가져가고 다시 받아와서 쓰고 플러스 일드로 그렇게 된다 버퍼 4개 끓이야먹었다 별로 위협적이지렀나 포션 낭비였다 쫄아가지고 하위 뭐 이걸 써야되나 아 말하야되나 하위 뭐 왜케 별로같지 핵박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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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드도 도와주니까 괜찮겠지 핵박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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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퍽 퍽퍽 너무 좋고 스택이라도 써야되나 퍽퍽 파란색 디펙트를 암시하는 것인가 홀로그램 더 써도 되겠다 홀로그램 사기네 디펙트는 터보 홀로그램 같은 걸출한 일반 카드가 있는데 왜 왜 힘들지 히기우고 히기우고 히기우 맞다. 서브 하나 더 없어야겠다. 근데 드루우가 모자라지 않을까? 뭐야 뭐야. 디넘당이야. 편향수세네. 제발요. . . . . . . 아 하아 하아 아아 됐다 이 정도 됐지 하아 비단병 조간모음 겁나 탐스럽네 진짜 엘리트 두 마리 잡는게 낫겠지 엘리트도 봐야되고 하아 잭위 잭위 드로브가 날까만 내 펜타그래프 안쪽 호동 수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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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내가 속는다 싸움이 모어 일발 반전 공업 포격기 디벡트 민터 포션 자랑스러운 킹선 가슬기 공업 포션 역시 킹선 가슬기 성맹 확실하지 왜 이렇게 세냐구요 디펙트니깐 공업 포션 공업 포션 공업 포션 공업 포션 공업 포션 넣는게 좋을 것 같아 킹선가 슬기 개조네 야 육을 내놔 좀 더 남은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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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터보인... 이거 잉크병 때는... 아 근데 일단 까마귀는 잡았고... 안 돼 잉크병... 일단 달팽이나 안 나왔다. 근데 달팽이나서도 잡긴 했을 것 같고... 후파가 생각보다 딜이 쎄서... 달팽이를... 꽤 잘 잡습니다. 부채도 지금은 방어력... 잘 죽겠네... 공포가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 터보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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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이렇게 터보인... 그래도 이렇게 터보인... 왜 이렇게 터보인... 왜 이렇게 터보인... 왜 이렇게 터보인... 왜 이렇게 터보인... 증기장벽... 배터리... 아까... 저거 먹었으면 좋았을텐데... 수리검... 왜 이렇게 터보인... 어떻게 하지... 어떻게 하면 좋지... 어떻게 하면 좋지... 어떻게 하면 좋지... 답이 있는 걸까... 터보인... 터보인... 메아리 필요할까... 코스트 많기는데... 어차피... 지금 메아리로 쓸 카드가 없음... 어차피... remembering... มา... 구입한 게임을 믿고... 찰흥 Eins명을 들리 창방은 잡을 것 같은데 심장 고동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배터리 달다더라 디펙트가 돌아버리긴 한 것 같은데 매돌 나온 거 좋네 스틱 땡크뼈 할퀵이 빠진 것도 별론데 버퍼도 빠졌네 하위모가 빨리 나온 건 좋은데 터보가 빨리 안 나온 게 안 좋은데 하나가 좋았으면 하나가 안 좋아요 그렇지 고구려 터보 하나만 놨어도 훨씬 도는 건데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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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아이스크림 성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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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